이어서 작전조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날씨 꽤 쌀쌀하죠. 쌀쌀해서 한파 테마주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혹시 지금 입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를 만드는 의류 OEM기업 영원무역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 영원무역을 오늘 골라본 이유는 역시 시작은 한파입니다. 우리가 라니냐 온다 라니냐 온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꽤 추운 가을 바로 겨울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겨울옷에서 많이 마진을 챙기는데 따뜻한 겨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한파 테마주 중에서 영원무역을 한번 골라봤었고 실제 의류업 같은 경우가 요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류 업종이 굉장히 좋았던 게 2022년 코로나19 다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 터지고 사람들 막 쇼핑하고 그때 폭증을 했었거든요. 그때 옷을 다 사가지고 이후에 일부러 안 사는데 게다가 겨울까지 더우면서 정말 2년간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상당수들이 지금 2025년에 의류업의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해서 최근에 아마 가장 많은 리포트들이 또 의류 업종 여기에 추운 겨울까지 함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영원무역으로 들어가 보면 영원무역은 OEM에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의류 부분은 매년 성장하고 돈 잘 벌고 산에 지금 현금성 자산도 엄청 쌓아두고 있는데 영원한 발목 잡는 영원무역에 영원한 발목이 있죠. 바로 스카앗이라는 자전거입니다. 이 재고가 잘 안 떨어져요. 거의 7천억 업무랄 데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미 그 스카앗 자전거 저겁니다. 저기 스카앗이라고 저거 비싼 스위스 브랜드잖아요. 저걸 인수한 건데 주가는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원무역 아시는 분 너무나 잘 아시죠. 대한민국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신화인데 워낙 잘 만드니까 반도체 파운드리와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OEM에서는 신화였었다. 고객사 노스페이스 또 판타고니아 아디다스도 실은 만듭니다. 화승도 만드지만 여기에서도 만드는 그런 곳이고요. 이야기한 대로 2022년에 역대급 실적을 한번 찍습니다. 매출이 거의 4조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8천억이 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주가도 아마 2022, 2023 승승장구를 하는데 2023년 여름부터 주가가 이제 6만 7천 원을 찍고 그대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데요. 아마 영업무역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아까 사진으로도 잠깐 보셨죠. 자전거, 스카앗이라는 자전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이제 성기학 회장이 우리는 자전거 쪽 그러니까 의류업은 성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하나 찾아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친환경 사회로도 가고 자전거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이 스위스 자전거의 지분을 이제 사들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류업으로는 돈을 계속 캐시카우가 되니까 성장 프리미엄은 이 자전거로 받자. 실제 이 전략이 좀 먹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후에 계속 지분 투자를 하고 엔데믹 되고 코로나 되면서 이 사이에 자전거도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폭감을 했고요. 이때 스카앗 자전거의 재고가 계속해서 실적과 주가 모두의 발목을 잡습니다. 1분기 올해 볼까요? 영업이익이 710억,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2분기 그나마 좀 숨통을 돌려서 영업이익이 1600억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20%가 떨어집니다. 올해 3분기는 거의 1300억대로 떨어지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는 25% 하락. 이게 의류 오이엠은 계속 잘 나가요. 그런데 스카앗 재고에 따른 계속 할인 판매를 50%대까지 하게 되니까 계속 손실로 잡히면서 스카앗의 할인 판매가 손실이 계속 큰데요. 그렇게 떨어나도 아직도 재고는 재고 자산이 한 6천억, 7천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핵심은 스카앗이라는 자전거의 재고 부담은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조합해 본 그림이 있거든요. 주가와 실적을 놓고 보시면 이미 주가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 나쁠 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결합된 것들, 주가와 실적 주의 그림을 보면 선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와 실적, 먼저 실적 부분들을 보시면 2022년에 굉장히 많이 선반영했던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당시에 거의 8천억대, 2023년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아마 4천억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 같은데 위에는 영업이익률이었죠. 주가도 당연히 2022, 2023대 최고가를 찍다가 올해 5월에 대바닥이 한번 나오는 그런 수준이 보여지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이미 주가가 스카앗을 선반영했다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것이 오늘의 부분 이유고요. 특히 해리스 수혜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가 지금은 다시 머뭇머뭇거리지만 지금 이 회사가 e-바이크라는 새로운 친환경 테마로 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스카앗 자전거도 해법이 나올 수가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테마성으로 라니냐가 시작이 되고 본격 한파가 오게 될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파 테마주들을 많이 찾게 될 텐데요. 한파 테마주 어디서나 치거나 리포트들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있고요. 경동나비엔 있고 또 호빵 만드는 SPC 3립 또 광동제약이 있고요. 쌍화탕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영원 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영원 무역이 가장 실적이 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한파 테마성도 있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의류업이 3년간 거의 2년간 힘들었고요. 2025년부터는 또 한 해가 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5년은 의류업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어서 여기 되면 가장 먼저 영원 무역이 선봉했을 수 있다고 보겠고요. 앞서 이제 성기학 회장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 이 바이크 말고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친환경 기업으로 지금 완전히 변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장이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 있는데요. 여기에 자체 태양광 발전을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올해 벌써 38메가와트를 생산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장점이 되느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 유럽은 지금 아리백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 무슨 전력으로 만들었어? 석유야? 그러면 플러스 관세하라든가 벌금을 더 내죠. 그러니까 옷도 그 공장을 뭘로 돌렸어를 미리 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공장을 골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좀 이건 매력은 아니겠지만 헤리스 당선 때 꽤 많은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어필할 수가 있다. 지금 내부에 깔아놓은 현금성 자산이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차곡차곡 챙기고 있어서 향후 밸리업에 대한 기대도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 2025 2025년 의류업 턴어라운드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한파 테마주의 선봉 노스페이스의 영원무역입니다. 자전거 스캇 주가 선반영돼 있다. 여기에 친환경 현금 자산 이 정도의 키워드로 영원무역 생각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전거 스캇 주가 선반영돼 있다.